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영적 말세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모든 환란과 기근과 영적 미혹의 시대를 완전히 넘어서고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나와 가정과 현장과 시대를 살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근의 모양은 있으나 경근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말세지 말에 시대 종말도 있지만 분명히 개인 종말도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예배 시간에 인사말을 어떻게 했냐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합시다. 이게 인사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인사말을 하면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 이 인사말을 계속 이렇게 좀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그날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더라고요. 저는 대교구 사역을 해오면서 수많은 장례 예배를 짐내하면서 또 병원 신방 그것도 그냥 병실이 아니라 아주 위중한 그런 중환자실 신방을 가면서 많은 그런 죽음의 순간 또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제 호흡기만 떼면 바로 임종하게 되는데 온 가족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호흡기를 떼기로 결정을 내리고 호흡기를 떼기 직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가보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 있고 중환자실 침상에 호흡기를 끼고 환자가 누워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그 상황이 참 막막하고 도대체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뇌사 상태 속에 있는 그 환자와 또 그의 죽음 임종을 지금 맞이하고 기다리는 그 가족들에게 짧게나마 복음을 선포하고 마지막에는 영접기도를 함께 고백하면서 임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똑같은 임종의 그런 현장인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도저히 이제 면회나 신방이 원칙은 안 되는데 임종이니까 곧 이제 죽게 되니까 병원에서 특별히 허락을 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짧게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현장들을 보면서 항상 내리는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나도 언젠가는 저런 현장에 서게 될 거구나. 그러면서 10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자기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너보산에서 저 가난한 땅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분명히 종말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수백년, 수천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원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시안부 종말론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게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끝마침의 시간 분명히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1월 1일날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의 시간이 바로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최고의 폭염, 또 무더위가 예상되는 이 여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6개월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았고 또 어떻게 지금 이 시간까지 달려왔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사건,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내가 흔들리고 갈등하고 또 심지어 무너진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을 지금 다시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왜 흔들렸을까? 그때 왜 내가 갈등했을까? 그때 왜 내가 제대로 인도를 받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우스 3장 5절에 경근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실제 그 문제와 어려움,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보금으로 이기고 보금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이 연약했던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우스 3장 5절에 경근의 모양은 있으나 경근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번역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거의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고 형태만 있지 그 내용 속 알매기는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강단 결론에서 목사님께서 거인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 거인인데 거인은 거인인데 힘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거인 마치 머리 깎인 삼성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 요즘 시대에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금을 놓쳐버린, 근본과 본질을 놓쳐버린 그런 경근의 모양으로 교회가 가득 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마태보금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소금이 아니죠.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보금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근본을 놓쳐버린 그 바리세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칠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 화가 임했다는 거죠.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일곱 번이나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보금의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또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보이는 부분만을 가지고 남들의 눈과 시선을 의식해서 늘 뭐뭐 하는 척 은혜 받는 척 뭐뭐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척 이런 외식과 위선의 삶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숨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마지막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닥쳐올 시대와 개인의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적 지혜로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함께 비록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지만은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영적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오늘 디모데우소 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말세의 현상을 19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시작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 원통함, 모함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 조급, 자만, 쾌락,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현상의 이유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이란 것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유세베이아 그러니까 좋은, 옳은이라는 말과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말에 합성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다 좋은 예배를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좋은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과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그 예배의 실상은 실제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로 한번 가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농번기에 농사일로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와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이 갑자기 짐승을 잡으려고 하니까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자기가 농사 지었으니까 집에 농작물이 많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나름대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스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바로 은약의 예배 피 제사였습니다. 아벨이 아무리 목자였지만 늘 가축과 이 짐승을 돌보고 다루었지만은 그래도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 다 꺼내서 그 다 태우고 피를 뿌리고 그건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피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전면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모든 정규 예배까지도 아마 이번주까지 우선 온라인으로 일단은 드려지게 됩니다. 온라인이니까 화면으로 보니까 또 뭐 집에서 드리니까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칭함을 받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 끝날듯 끝날듯 하면서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마지막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어쩌면 미디어와 온라인까지도 막히게 되는 통제가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와 핍박을 받는 일들이 마지막에는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리와 기근과 전쟁과 핍박과 어떤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복음을 놓치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오직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미리 훈련시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뒷무대호소 3장 5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복음의 근본과 본질을 놓쳐버리고 외식과 위선으로 포장하고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 종교인들 그런 생명 없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그런 흐름과 시대 속에서 너는 과감하게 돌아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나를 점검하는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찾고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고 사방팔방이 다 이렇게 막혀있을 때 나를 돌아보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호랩산에서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들어갔습니다. 40년 미대한 광야에서 불신함과 무기력과 무능함 속에서 정말 내 자신이 뭘 놓쳤는지 내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린 건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시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표로 모세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게 호랩산이었습니다. 그 호랩산에서 중요한 미션과 사명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고 남은 남은 40년의 인생은 가장 멋진 사명자의 인생으로 모세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를 회복시키는 시작입니다. 오늘 디모데우스 3장 5절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것은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피하라.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계속되는 이 비대면 사역과 온라인 예배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영적인 누수현상 또 영적 무기력현상 영적 다운되는 현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고 또 복음 가진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복음의 능력을 실제 누리지 못하면 예배와 영적 훈련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면 복음이라는 또 다락방 교회라는 그런 외형적인 껍데기 형태 무늬는 나타내지만 그 속에는 아무런 응답과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한마디로 죽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부탁으로 다른 다락방 교회를 다니는 한 분을 만나서 팀사역하게 됐습니다. 이분을 만나서 저를 만나서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러가지 신앙생활 자기의 삶 이런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분은 그냥 그냥 다락방 교회를 다닐 뿐이구나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일반 기존 교단 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누구를 따라서 그냥 다락방 교회로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냥 다락방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전혀 복음의 능력과 이 신앙생활의 사실적인 개인화의 축복과 누림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은 그냥 일반 교회를 다녀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아마 전혀 영적인 다름을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다락방 교회를 몇 년간 다녔으니까 들은 것은 있는 거죠. 들은 것은 있으니까 나름대로 언약이 어떻고 훈련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에게 전혀 능력과 누림과 응답이 아니라 그냥 들은 거 얘기하는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 경건의 껍데기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은 전혀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코로나 4단계 2주째를 접어들면서 여기에 플러스 최악의 폭염까지 2중 3중으로 마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건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바로 이 재창조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 WRC 올해 WRC 이 주제곡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처음에는 분명히 이게 찬양인데 무슨 가사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따라 부르기 힘들고 뭐 이게 찬양인지 메시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이 찬양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또 찬양을 가사를 계속 듣고 따라 부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막 좋은 거 있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중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이다.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이다. 2, 3, 7 현장이 너의 것이다. 그래서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어떤 죄안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리 이 가사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언약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찬양 가사 어디에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이 여름에 가장 중요한 나를 회복하는 나를 치유하는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회복 탄력성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칠 수 있죠.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고통을 호소하고 자영업자뿐만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거죠. 그 바닥을 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해버립니다. 끝났다 이제 두 손 놔버립니다. 근데 회복 탄력성 이라는 것은 그 바닥을 다시 발판으로 삼아서 뛰어오르는 거죠. 위기와 역경과 한란을 발판 삼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도약하는 그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보고 회복 탄력성 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인생의 바닥을 쳤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바닥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인생의 최악의 바닥 속에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오히려 그 인생의 밑바닥이 요셉에게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저 애국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시작이 되는데 언약가진 자 복음가진 자에게는 그 인생의 바닥이 그 환란과 그 문제가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 설사 내가 헤매이고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엘리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 속에 집중할 때에 이때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기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게 된 거죠. 가장 어려운 시기 또 가장 힘든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근의 능력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경근의 능력과 힘을 회복시켜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연약 붙잡고 영적으로 일어서는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우리 강단통에서 마지막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달라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또 이제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의 이 비밀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환경을 넘어서고 초월하고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또 온라인 예배 지만 이 예배 속에서 정말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잠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사건 환경 현실을 넉넉히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사건을 통하여 이것이 복음 전파의 귀해가 되게 하시고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지만 이 온라인 예배에 모든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 건강, 자녀들 또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도 되심을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모든 우리 비대면 사역들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단 한 사람도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낙오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